왜 게으름뱅이냐 하면 합스부르크 역사상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역대 없었어요. 그래서 가장 욕도 많이 먹고 가장 비난도 많이 당하고 하여튼 뭐 최악의 평가를 받았던 인물이 프리드리 3세입니다. 물론 황제예요. 물론 황제예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콘스탄티노플 그러니까 이스탄불이 옛날에 지금 이스탄불이 옛날 콘스탄티노플이거든요. 오스만 투르크의 정복왕 메메드 2세한테 함락이 됐을 때도 1500, 1452년도에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됐을 때도 멀쩡한 눈으로 그냥 함락됐나 보지 이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하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동생이 자리를 뺏어버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오스만 투르크가 올라오니까 헝가리의 심쌤 왕은 오스트리아를 차지하고 그 돈으로 이렇게 오스만을 막아야 되겠다 해서 저 사람을 밖으로 쫓아내기도 하고요. 했는데 그래도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재주가 하나 있어요.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최고의 무기는 뭐냐면 오래 사는 거예요. 오래 사는 거.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만 오래 살았더니 신께서 적들을 다 죽였다. 동생도 죽어버리고 헝가리의 왕도 죽어버리고 여러 상황이 있는데 쫓겨났다가 다시 들어오고 다시 들어오고 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한 일은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떤 마술, 신비주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영어의 알파벳의 모음이죠. A, E, I, O, U를 막 도시하고 성당 내부 아니면 여러 곳곳에 써놨습니다. A, I, O, U. 이걸 해석하면 오스트리아가 망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오스트리아가 세계를 지배를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썼다고 해석하는 사람이 되게 많죠. 그리고 이 사람이 자신의 아들만큼은 오래 살면서 53년 동안 왕과 황제를 했거든요. 오래 살면서 자신의 아들만큼은 황제를 올려보내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죠.